안녕하세요. 너무 덥습니다.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올해 가장 뜨거운 폭염, 최고 폭염입니다. 제가 현재 37도 이상이 났습니다. 건강하시죠? 저도 지금 오면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. 제가 그때 못한 거 하고 가겠습니다. 먼데이 퀴즈에 사랑이 싫었다 말해도 될까요? 네, 그거요. 저 볼게요. 아, 덥습니다. 제목이 맞나요? 한 10번 들었습니다. 연습곡입니다. 자, 뜨네요. 사랑이 싫었다고 말해도 될까요? 딱 10번 들었는데 오빠 곡이 있습니다. 자, 연습곡입니다. 이거는 먼데이 퀴즈에 제가 가라앉고 그런 노래처럼 두세 번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불러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연습곡입니다. 덥습니다. 건강한 8월, 오늘 며칠이죠? 8월 4일입니까? 아, 8월 5일. 네, 건강한 8월 초를 잘 무대를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얼굴이 잘 안 나오네요. 스탠드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. 좁아서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빨래요. 너무 빨래요. 사람을 치웠다고 말해줘요. 도전! 기대하지 마세요. 연습 도전입니다. 너무 빨래요. 아, 돈은 안 맞습니다. 더위 보이네요. 돈은 안 맞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어쩐지. 자, 돈이 많습니다. 돈이 많아요. 더워서. 별풍무 안 맞습니다. 제목이 완전 가견됐죠? 이 노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. 먼데이키즈의 사랑이 임시 같다고 말해줍니다. 연습 도전입니다. 첫 연습곡입니다. 기대 마시고 건강해주세요. 건강! 건강! 사랑! 어머님! 고맙습니다. 잘하 Marte 숨은 그 아픔에 놓던 날들도 아프고 울렸던 애도 많아서 이 못한 시간을 지켜줄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지 않을까 어릴수한 내 자동신가 사랑이 싫었다고 솔직히 말 못해 가슴 띄는 사랑이 내게 오면하고 나보다 추운 사랑이 내게 오면하고 내게 오면하고 내게 오면하고 내게 오면하고 내게 오면하고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게 뭐라지게 하는 걸까 전혀 없는 내 욕심인가 사랑이 싫어하고 솔직히 말하고 내 가슴 뛰는 사람이 내게 뭔가로 나보다 좋은 사람이 뭐라게 생긴 거라고 아침이 까먹고 지연 이지만 나의 곁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어딘가 좋아서던 너희 이전의 희망 너희 내가 좀 더 잘 쌓아서 동원할 때 니 앞에서 볼게 그땐 나의 골고루 그땐 나의 골고루 나의 골고루 죄송합니다. 내게 왜 100점이죠? 정말 이게 왜 100점입니까?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? 100점 나왔으면 하는 거 있죠 아 쑥스러워서 한숨 한숟가락으로 해서 나야 나 나야 나 부끄럽지만 100점이야 나야 나 100점 공부하세요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한일 경제 아베가 정신을 낳았죠 아베이 아까 지금 약간 도입원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보기가 저희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할 거 보이십니까? 뭐 일본제품 불명이라고 했다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 세븐일레븐은 일곱게 아니고 뭐 미국 해가지고 코리아 세븐일레븐 돼 있더라고요 일본제품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고 렉츄가 카스가 오빛게 아니고 지국이 넘어간답니다 카스가 오빛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화이트가 오빛다는 거고 제가 지금 배송드릴게요 하여튼 뭐 저희 나라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부품 그런거를 좀 자체 조사를 하고 일본을 좀 신경 안 쓰고 일본의 무슨 뭐 같은 행동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아무렇지 않은 정도의 경쟁력과 시행력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고 뭉쳐서 좋겠습니다 아주 족쟁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면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하고 전화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이팅! 건강하시고요 너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고 전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